도내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절반 이상이 노후화된 걸로 나타났습니다.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집 설치 CCTV 1,125곳 중 970곳이 노후 CCTV였습니다. 이 중 877곳은 2015년이나 그 이전에 설치된 걸로 파악됐고, 93곳은 2016년에 설치된 걸로 조사됐습니다. CCTV는 아동학대 등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또 신속 대응하는 데 역할이 있는 만큼 노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